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어서 이탈리아와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 한국이 하고 있는 일에 이탈리아에서 놀라며 극찬을 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투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대급으로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고 참여했다는 인증샷을 남기는 등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저도 한국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이 투표가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엄청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집에서만 머물러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지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이 앞마당, 근처 그게 전부인데 한국은 지금 시내 쪽으로 가서 투표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일포스트라는 이탈리아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요. 여기 내용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영상에도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탈리아 말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목부터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심지어 투표까지 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인코리아들 수두시 보다 아디리뚜라 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아디리뚜라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번역기를 돌리면 조차 라고 나와요. 조차. 뭐뭐 조차. 되게 이상하죠? 그냥 조차라는 말만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의미이고 현지에서는 아디리뚜라 굉장히 놀랐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 놀란 거예요. 여기에 극찬까지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이탈리아 말 아디리뚜라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탈리아 친구 알레한테 제가 소개팅 다녀온 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레한테 얘기해요. 내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진짜 예뻐. 근데 엄청 착하고 심지어는 귀엽기까지 해. 그러면 알레가 아디리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지어 그 정도야? 뭐 이런 의미인데 심지어 한국은 이런 분위기에도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어서 제가 좀 놀랐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때에 한국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역시 안전한 방법들을 채택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보여준 롤모델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뭐 안전거리 확보, 체온 제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고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다 정리해가지고 올라온 글인데 제가 이탈리아 살면서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극찬하는 글은 제가 처음 봅니다.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제가 적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처럼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나가서 투표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놀랐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드렸고요.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